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각들 유한나입니다. 오늘은 LF 소나타 함께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딜러만 볼 수 있는 전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등록일 순으로 되어 있죠. 새로 들어온 신규 매물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 시세 알아보실 때 참고하시게 올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오늘 매물 조회했는데 117대 들어와 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보이는 2차부터 시작할게요. 차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시면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차량 15년식 18만 7천키로 판매가격 790만원 검정색 차량입니다. 이 차 지금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 장 없어요. 기본 옵션 설명드릴게요. 18일 3월 18일에 입고되었어요.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사고가 있네요. 도어 트렁크리드, 이어 헨다, 려 패널까지 교체했습니다. 미세 노유는 없는 차량. 사고권이 좀 있네요. 교체가 좀 있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시트 컨디션은 양호하네요. 이런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좀 있었죠. 18인치 휠, 버튼 시동, 열선 핸들, 양통풍 시트 가지고 있습니다. 790만원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역시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 장 없어요. 내부 모습이 좀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15년식 6만 5천키로, 판매가격 1390만원.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네요. 미세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하셨네요. 외관도 깨끗하고요.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연동 트렁크 후축방 경보 차선 유탈 방지 옵션 들어가 있어요.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그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이죠. 옵션 상태도 양호합니다.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좋아요. 6만 5천키로. 사고 없이 관리 잘 된 갈색 차량이네요. 1390만원. 잘 봤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11만 9천키로. 판매가격 122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변경 있어요. 렌트. 사고는 없습니다. 라디에이터 교체한 건 있어요. 미세노유 없는 차량.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용도 이력도 없고. 히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네요. 앞좌석 시트 깨끗한 모습. 내비게이션. 축방 경보. 연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에 열선 통풍쉬드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었죠. 관리 잘 되어 있었어요. 17년식에 11만 9천키로.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지금 처음째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이렇게 두 장밖에 없습니다. 17년식 17만 2천키로. 판매가격 1,150만원. 용도 변경. 렌트 있고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엔더 도어 교체했네요. 미세노유. 올쪽 미세노유 한 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상은 없네요. 단순 교체건과 지금 미세노유가 있습니다. 정비 중이겠죠. 17년식 17만 2천키로. 판매가격 1,150만원. 열선 통풍시트에 파노라마 썬누프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검정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1,12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교체건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어 교체했습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도어 교체한 건 있어요.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외관 모습.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내부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어요.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고요.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변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키 하나 보이고요. 앞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16년식 주행거리 10만키로. 판매가격 1,120만원. 사고는 없었죠. 교체건이 하나 있었지만 관리는 잘 되어 있네요.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7년식 주행거리 8만키로. 판매가격 999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는 없고 프론트 핸더, 도어, 라디에이터, 교체했고, 리어 핸더, 판금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교체건이 좀 있지만 뭐 사고는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시트 컨디션.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우측방 경보, 전동 트렁크, 하이패스루물러 블랙박스, 앞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 상태 좋고요. 차키 두 개 보이네요. 타이어 휠은 까진데 없이 깨끗하죠. 17년식 주행거리 8만키로. 판매가격 999만원. 일단 흰색 차량이죠. 인기있는. 사고는 없었지만 교체건이 좀 있었어요. 가격이 999만원. 주행거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식에 비해서는. 흰색 차량. 잘 봤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2만 7천키로. 판매가격 1150만원. 검정색 차량. 용도 변경 없어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시트 컨디션도 좋습니다. 하이패스루물러 블랙박스. 썬루프 추가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있고. 차키 하나 보여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전동 트렁크.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6년식 12만 7천키로. 판매가격 1150만원. 용도 이력도 없었고. 사고나 교체건도 없었습니다.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9만 7천키로. 판매가격 1130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후두 교체 한 건 있네요.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후두 한 건 교체 외에는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히트 컨디션 좋습니다. 깨끗하죠?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연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요런 옵션 가지고 있네요. 15년식 주행거리 9만 7천키로. 판매가격 1130만원. 관리 잘 되어 있었죠?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십 오년식 주행거리 오만이천키로 판매가격 1199만원 검정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가 있네요. 외판 부위 쪽 이렇게 다 교체가 있습니다. 미세노유는 없는 차량. 사고가 있어요. 십 오년식인데 주행거리가 오만이천키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사고가 좀 있습니다. 차 키 두 개 보이고.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어요. 광카메라. 썬루프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비트 컨디션은 좋습니다. 15년식 5만 2천키로. 판매가격 1199만원. 교체건이 있어서 좀 아쉬웠죠? 검정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은 지금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 장 없어요. 16년식 9만 1천키로. 판매가격 1250만원. 인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리어헨다. 황금한 건 있어요. 2세의 노유는 없는 차량. 차량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죠?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차는 여기까지 볼게요. 16년식 주행거리 9만 1천키로. 판매가격 1250만원.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11만 3천키로. 판매가격 99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가 있네요. 뇌판 부위 쪽 교체가 있습니다. 미세의 노유는 없는 차량. 뇌판 쪽 교체가 좀 있었죠? 내부 시트 컨디션은 좋고요.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좌석 트렁크 모습. 앞좌석 시트 컨디션이고요. 키 2개 보이네요.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휠은 까진데없이 깨끗하고요. 15년식 주행거리 11만 3천키로. 판매가격 990만원. 흰색 차량이었어요. 좀 아쉽네요.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17만 6천키로. 판매가격 73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렌트 있어요. 사고는 없고 도어 판금 있습니다. 미세의 노유 없는 차량. 차량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상품화 진행 중이어서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앞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시트 컨디션. 여기 좀 사진이 흐릿하죠. 앞좌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15년식 주행거리 17만 6천키로. 판매가격 730만원. 특별히 하자가 없었죠.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연식과 주행거리.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많다고 하긴 좀 그래요. 가격이 일단 좋습니다. 730만원. 취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13만 1천키로. 판매가격 1170만원. 흰색 차량.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의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네요.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좋고요. 전동 트렁크. 썬루프 추가되어 있네요. 내비게이션.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조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까지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차키 두개 보이고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있어요. 15년식 주행거리 13만 1천키로. 판매가격 1170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죠. 옵션 상태도 좋습니다. 흰색 차량이었어요.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 이번 차량 16년식 주행거리 18만 5천키로. 판매가격 930만원. 회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의 노유 없는 차량. 여기 불량 한 건 있네요. 다른 부분은. 체크된 게 없어요.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불량 하나 체크되어 있죠. 시트 컨디션 좋구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앞좌석에 열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변동 트렁크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은 여기 조금 사진데 보여요. 전자파킹 브레이크까지. 키 하나 보이구요. 요런 옵션 가지고 있어요. 16년식 주행거리 18만 5천키로. 판매가격 930만원. 회색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 볼게요. 이번 차량 15년식 주행거리 6만 7천키로. 판매가격 1290만원. 흰색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 없어요. 미세의 노유 없는 차량. 깨끗하네요.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거리도 좋아요. 6만 7천키로.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차키 두개 보이구요. 앞좌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네요. 타이어 트레드 남아있고. 휠은 깨끗하죠. 앞좌석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15년식 주행거리 6만 7천키로. 판매가격 1290만원. 사고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었죠. 타이어 새걸로 교체되어 있고. 언더카버도 교체되어 있네요. 흰색 차량이었어요.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할게요. 오늘 보신 차 중에 마음에 드신 차 있으셨을까요? 꼭 차량 번호와 함께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굿모닝 충각들이었습니다. 좋은 차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